안녕하세요. 시라입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 강안대교입니다. 강안대교 야경을 살펴볼까요? 출발! 이곳은 용호동 공생마일 쪽입니다. 공생마일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우륙뿌리마주소 공원 쪽으로 가는 길어에 출발 중이죠. 여기는 유기대 산책론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트래킹도 잘 할 수 있고 낚시를 잘 할 수 있는 검승병과 검승병이 좋고 좋고 준비됩니다. 다음에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. 그럼 야경을 보겠습니다. 출발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아낌지, 아래, 아낌지,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가 있습니다. 저는 마당에서 뵙서스의 발을 보았습니다. 제가 수면을 넣은 장면이 좀 더 잘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장면에는 마당에서 뵙서스의 발을 보았습니다. 이 장면은 어느 정도 정도의 양이 잡혀서 뵙서스는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마당에서 뵙서스의 발을 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